지하실의 비밀 갑자기 그 공포 와 할머니 롱패딩 입고 있으시네 역시 롱패딩이 짱이야 왜 저래 오늘 이사 오는 종각인가 비록 지하실이지만 쓸만할 거야 그리고 지하실은 습기 때문에 눅눅해서 창문을 열어놓았으니 절대 닫지 말게 내 할머니 꼭 창문을 열어놓고 잘게요 아 땀도 안 나지만 한번 해주고 아 이제야 끝났네 오늘은 피곤하니까 그만 자야겠다 미친 어 뭐야 어 야 저 아저씨 왜 저러니? 아 몰라! 야 이거 공포인데요?